1 게임 안재현 선수의 손끝으로 시작합니다 4구! 박찬혁 박찬혁의 첫 포인트 3구 안재현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그게 리그의 장점 NEEP 4구!! 으아 değil Beef 1 2 3 1 falou 5 좀 더 체력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아니면 파괴력이 안 됐을 때는 연타공격의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강조 좀 약간 그 안정성 있게 들어오게 만들고 본인이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나플릭 벗어납니다 안재현 서비스 포인트 디펜스를 하게끔 만들어야 본인이 연타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코스에 반격 그리고 득점은 박찬혁 한번 무리수를 더 봤습니다 박찬혁 선수도 다시 분리 항상 뭐 준비 잘하고 성실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트풋이 이후에 넘기지 못합니다 득점을 해야 됩니다 바나나플릭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예 낮은 자세 몸을 낮추면서 안 각각이 다가와서 꼬인 서비스 상고 좋습니다 안정성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게임 포인트 안재현 아 넘기지 못했어요 박찬혁 첫번 저 박찬혁의 첫 포인트 예 지금도 그 위치 저 지금 코스 깊숙 아 저 길었어요 박찬혁 긴 서비스 바꿨구요 아 예 박찬혁 선수의 3구 처리가 떴습니다 과감하게 몰아붙입니다 박찬혁 그리고 득점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아 예 박찬혁의 포인트 긴 서비스 직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격 안재현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지금은 짧게 백핸드 뿌리칩니다 3구 기회가 왔습니다 박찬혁 하지만 한수 더 보여줍니다 avoiding 지금 이 잘 자아 단번에 득점을 하자 자 백핸드 넉 점차 백핸드 주요합니다 안재현 오어핸드 탑스피 받아주는 박찬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안재현 이번에는 붓기로 찍어냅니다 4연차 그리고 마무리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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